어둠이 짙게 내린 밤, 파주 주택가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나타나 한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압수한 물건을 들고 나온 경찰,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범인이 숨긴 금괴입니다. 금괴인가요? 금괴의 존재를 처음 제보한 것은 금거래소였습니다. 이 씨가 680억 원어치 금괴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은 온통 사라진 금괴에 쏠렸습니다. 도주 3일 만에 이 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 주택에 숨어 있다 붙잡혔습니다. 사라진 금괴도 모두 찾았습니다. 이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 발표가 난 후 세상의 관심도 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토록 큰 회사에서 이토록 큰 금액이 이토록 아무도 모르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금 출납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내보통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무언가가 있었는지, 그것을 누가 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내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 주식 인구 천만 시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보다 더한 날벼락이 있을까 싶은데요. 올해 들어 거래 정지가 된 상장사가 벌써 4개나 나왔습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5만 8천여 명. 그 투자금 액수는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서 거래 정지를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꼽혔던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거래 정지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국내 주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건실한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수천억 횡령사건에 재물이 되었을까요? 더 좋은 기술에 대한... 오스템 임플란트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시가총액 2조 원, 개인 투자자가 2만 명에 달합니다. 독특한 사람은 혼자 부자가 되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은 여러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횡령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종목 토론방에는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투자하는 회사가 단 1인의 행위로 이렇게 될 수 있다니, 상패당하면 전 그냥 한강으로 가렵니다. 25년 분필 마시며 마누라랑 학원하며 모아 투자한 돈 15억.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횡령사건이 터지기 한 달 반 전, 4천만 원을 투자해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샀다는 박민수 씨.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보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적이 변함없이 유지가 되었고요. 또 간도체나 이런 거는 경기라든지 해외 경쟁력이 굉장히 심한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거고 또 중국이나 이런 데도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 20년간은 유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 씨는 재무팀장 이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지금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처음부터 저는 일개 직원의 일탈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영자 입장에서 현금 흐름을 매일 파악하지 않고 일주일 후에 파악을 하거나 한 달 후에 파악을 하면 흐름에 대해서 맥이 깨져버립니다. 수일에 걸쳐서 흥행한 것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자금 일부를 작성해 중강 한부부터 대표까지 일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이 씨가 1년 동안 모두를 속일 수 있냐는 겁니다. 재무팀장 이 씨,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주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주인이 앉아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일을 계속했지 빨간 분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스톱을 하고 이렇게 토익성비에 집착해서 그 폐차 중앙에서 보통 아는 분이 같이 다른 분이 안 보고 그냥 가려주고 있어요. 그냥 조용조용하고 집주인이어도 집주인 같지 않은 듯이 그냥 공소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씨와 가족 명의로 된 건물만 4채. 100억 원대 재산가에 월세 수입만 더 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런 그가 왜 회삿돈에 손을 댄 것일까. 이 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재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주식 담당이었어. 근데 여기 다닌 지가 좀 됐어. 그 전에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얘를 갖다가 스카우시켜갖고 데려간 거야. 증권 이중장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야가 벌어주기도 많이 벌어줬어. 그 회사에다. 회장의 지시로 회사 자금을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해왔다는 것. 그러다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횡령까지 하게 됐다는데 이 씨의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사실이 아니라면 회사는 왜 이 씨의 범행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오스템 임플란트에 몸 담았던 직원들은 회사의 특이한 시스템이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그 대표님이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저희는 어쨌든 대표님이랑 얘기는 거의 안 했었고 대부분 회장님이랑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돈에 발렸는 게 나오면 어쨌든 회사 구조상 대표이사의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대표님한테 가서 회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런 이런 돈을 쓰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그럴 때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었죠. 사실 창업주 최기옥 회장은 2014년 횡령 사건에 연루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새로 뽑힌 엄태관 대표가 회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합니다. 중간에 엄태관 대표이사하고 갱신 회의를 하면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듣고 그때마다 엄태관 사장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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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그만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죠. 100% 네 100% 회장이 왔으면 따르죠. 회장이 일단 눈밖에 나면 그 임원급들은 뭐 계약인 건가 무관하게 바로 아웃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부지부식간에 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또 그 위로 발령을 받기도 하고 뭐 지인이 됐건 뭐 눈에 든 사람인가 그게 뭐나라고 보시면 되죠. 재무팀장 이 씨에 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며 MBC를 찾아온 남자. 그는 이 사건 전에도 이 씨가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제보자는 주장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부서 업무 추진비를 좀 부적격하게 비용 처리했던 사건이 있다고 하네요. 확인을 하면서 이 팀장한테도 그때 그 당시에 중징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이 씨가 계속 재무팀에 남아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 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끝까지 부인을 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씨가 재무팀에 계속 있었던 배경에 최고 권력자인 최 회장이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님이 서울대잖아요. 한해에 서울대 출신은 그렇게 다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이 팀장도 본인 입으로 자기가 최 회장님 신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 당시에도 이 씨는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2,215억 원을 횡령한 이 씨. 그 사이 내부 통제 시스템은 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걸까. 재무팀장이 결제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본부장도 하고 대표도 해야 되고 원래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는 한 거죠. 있는 거죠. 잔액 조회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에 실장이나 본부장이 그걸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1년 동안 은행 잔고를 확인한 사람이 이 씨 말고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임을 밝혀왔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TP도 들고 있고 통장도 들고 있고 심지어 장보 증명서를 작성하는 그런 회계 업무까지 한 사람한테 몰려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거의 뭐 방조한 수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주거래은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큰 금액이 이례적으로 인출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인출하시는데 혹시 회사에서 확인하셨냐. 무슨 목적으로 인출하시냐. 회사에 물어봅니다. 조회합니다. 이거 왜 나갑니까? 대표자한테요. 그거는 작은 회사도 그렇게 합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상징후가 탐지되면 이를 차단하고 고객에게 경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이라는 이상금융탐지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은행에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상징후를 파악했고 담당자가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는 입장.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오스템 임플란트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내부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은. 네. 우리 쪽으로는 지금 어떤 통보도 받은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습니다. 통보했다는 은행과 받지 않았다는 회사. 어떻게 된 것일까. 확인을 했는데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된 사람이 재무팀장인으로 알고 있어요. 은행이 그걸 확인하는 주체가 재무팀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행 담당자가 횡령 당사자인 재무팀장 이씨에게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런데 횡령 사실을 알아낼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씨는 빼돌린 회사 돈으로 동진 세미캠 주식 1430억 원 어치를 샀습니다.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신상 정보를 신고하게 돼 있고 이 사실은 공시됩니다. 당시 이 씨는 파주 슈퍼 개미로 회자되며 언론 보도까지 됐습니다. 이거는 이상 징후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나. 금감원이 동원이 돼야 합니다. 반드시 포착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이상 징후들이 있는데 다들 그냥 간과했다는 것이죠. 금융감독원에 수상한 자금의 경우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자기 자금, 대출금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거 이상은 없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상장 기업이 한 2천 개 되잖아요. 대상부의 권장보호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그런 절차는 가지고 있지 않죠. 공시라는 게 원래 그런 거고요. 이건 오스템 임플란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금융시장이 진짜 문제에 있다는 시그널인 거죠. 바깥에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떠한 기관들에서도 이 회사를 체크한 밸런스를 하나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은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사상 최대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주주 보호 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소액 주주들에게 이렇게 한국 거래소에 제출할 탄원서를 요구해서 또 한 번 주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횡령 사건에 연루돼 무려 2년 가까이 거래 중지가 된 주식도 있었습니다. 이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17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월 18일 그날이 왔습니다. 김은하 씨가 산 주식의 운명이 걸려있는 오늘. 신라제는 그녀가 평생 모은 돈 7억 원을 투자한 주식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지난 1월 거래소는 1차 심사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2차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은하 씨의 바람과 달리 장이 다 끝나도록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6시간 넘어도 안 나온 거 봐서는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소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거래소는 신라제는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6개월 후에 상장 폐지 심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 은하 씨의 희망 고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신라제는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2016년도에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재발, 전이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약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유방암 환자였던 은하 씨는 신라제에서 개발 중인 암 치료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투자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간암 말기 환자가 안전 관해가 돼서 치료가 됐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찾아보니까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는데 지상파에서도 방송이 됐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기적의 안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아, 이거는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녀가 신라제인 주식을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AA 등급을 주면서 기술 통계 상장으로 상장을 해줬어요. 그랬다면 아무 매출도 없고 재무 구조도 튼튼하지 않은 회사를 그렇게 상장을 시켰다면 이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분명히 이거는 그래도 가치가 있다. 그녀는 수차례에 걸쳐 신라제인 주식을 매입했고 가족들에게도 투자를 권했다고 합니다. 월급을 타면 넣고 그다음에 적금을 타면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물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가족들한테도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도 좀 판단해서 투자를 좀 해봐라. 그래서 저희 가족 전체로 하면 나중에는 10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죠. 자신 때문에 가족들까지 피해를 본 것 같아 하루하루 죄의식 속에 산다는 은하 씨. 저도 부동산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모으기는 했는데 아무리 모아도 그게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도 나는 내 집을 살 수 있겠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돈을 모으고는 있었는데 일단 여기는 단 몇 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저한테는 이게 더 확실한 투자처럼 보였던 거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문 대표의 구속과 함께 신라젠의 주식은 거래 정지됐습니다. 거래 정지 사유는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그야말로 제 전 재산이 거기 들어 있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도저히 살 희망이 없더라고요. 세상이 끝난 느낌. 은하 씨와 같이 신라젠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17만 명. 투자액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밋빛 미래로 개미들을 유혹했던 문은상 대표. 이번 달에 미 FDA로부터 전 세계 21개 국가 120여 개 대학병원에서 저희가 했던 임상 프로토콜로 말기 간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 대표 본인은 최고가일 때 주식을 내다 팔았고 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 수익으로 그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주식 매각 직후인 2018년 4월. 문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개발 회사. 실제 부인 광모 씨가 사내 이사로 등재됐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특정 건설사에 3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지었다는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아파트의 68가구는 입주까지 마친 상태고 상가 몇 개가 미분양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내에 있는 분양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3년 전에 다 틀렸던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신 분들이. 다수 나오셔가지고. 대표가 누구세요? 불XX라고. 그분은 원래 건설. 네? 건설하시던. 아니 건설 건설 회사에도 좀 있었고. 돈이 많으니까 사업을 한 거야. 돈이 많으세요? 저기요. 그때 땅 200억이었었거든. 땅값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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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서 나온다고. 도쿄한 일은 아니지. 일찍 안 해요. 정말요. 오늘. 아주 뭐. 말하는 건. 스톱저제같은. 스톱저제 뭐. 스톱저제 뭐. 코치에서 짓고 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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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가 지 했는 것은 아파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속초에 지상 20층짜리 호텔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호텔. 18년 12월 30일 날 여기에 착공을 하고 그 이전에 계약은 한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 정도의 계약이 된 거예요? 저희가 165억이었는데 선교 변경을 좀 하고 어떤 구조적으로 공법상으로 변경되면서 한 20억 정도가 늘어났죠. 호텔에 투자된 금융만 부지까지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건설사 대표 김 씨는 문은상 대표로부터 어떻게 자금을 투자받게 됐을까.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 혹시 아시나요? 문은상 대표와 부인과 선생님께서 해당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신 걸로 확인이 돼서 사실이 맞는지. 취재 도중 이들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급 빌라 건축을 주로 한다는 그는 친구 소개로 김 씨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정신을 통해 고급 빌라 건축을 주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패뱅크가 관리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문은상 대표와 개인 자산을 관리해주세요. 네, 네, 네. 목종부가 다 제약했는데, 목소리가 다. 바로 제약자. 신라젠 오너야 내년에 상장하는데 자산이 천억 정도 돼 내일 문은상 부부가 계약하러 갈 거야 앞으로 형 사업 진행할 때마다 계속 투자할 수 있을 거야 내가 11년간 거래한 손님이야 지난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97억 원에 거래된 고급 빌라 그는 이 빌라 중에 두 채를 문 대표 부부에게 한 채를 김 씨에게 헐값에 넘겼다고 합니다 투자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데 공산 사업을 격적으로 할 예정이고 저한테 송장을 보여주면서 1차로 5배로 해서 천억이 나왔다 이걸로 할 땅하고 집을 좀 알아보라고 해서 공산 사업을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문 대표나 가구 씨한테 직접 들으신 그걸 청담동에서 청담동 성당에서 커피숍에서 같이 밥 먹었어요 오늘 당국에서 같이 하자 얘기를 했었어요 국제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거기 이제 빌라로 청담동에 빌라로 있었어요 그걸 사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심지어 문 대표 부부는 그와 함께 투자할 곳을 보러 다니기도 했다는데요 문 대표는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 씨를 통해 비밀리에 부동산 투자를 해왔던 것 그런데 건설사 대표인 줄 알았던 김 씨의 이름을 신문기사에서 찾았습니다 증권사 이사로도 재직 중인 김 씨 문 대표의 자산관리인 김 씨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사님 지금 병원을 하는데요 아 지금 자리에 안 계시나요 어떤 것 때문에요 MBC에서 왔는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이제 저거 안 했네요 지금 안 했네요 어디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김 선생님 계시죠 어디신가요 네 저 MBC PD 스첩에 김인수 피디라고 하는데요 문 대표의 부인 곽 씨에게도 사실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곽 씨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그녀로부터 어떤 연락도 오질 않았습니다. 강추희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월 초, 주식 거래 종지로 피해를 입은 신라젠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천억 원 이상 수익을 챙긴 문은상 대표가 아니라 한국거래소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송병주 이사장은 신라젠 시틀만 지수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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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의 부실장장 대미들은 자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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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왜 거래소에 분노하는 것일까? 상장 전에 3년, 4년 전에 일을 갖고 지금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래소를 믿고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그럼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100% 거래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주들이 볼 때는 어? 거래소 통과해서 상장돼서 믿고 투자인 거죠. 믿고 투자해서 이런 손해가 났는데 그럼 원천적인 책임이 얻어 있느냐. 거래소에 부실심사에 있습니다. 2020년 거래 정지 후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한 거래소는 지난 1월 18일 1차로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주들은 거래소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숨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상거래 재개를 시켜주면 그 공매도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상장 폐지를 시키면 공매도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그러다 보니 이 뒷벼경에는 분명히 뭔가 단합이 있다. 공매도란 일단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공매도 수익은 올라갑니다. 이게 신라젠의 월별 공매도 현황인데 19년도 3월 달에 7,100억 원을 공매도를 쳐놓은 상황이에요. 8월 2일 바로 지나고 나서 1,300억의 공매도 잔고가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만 벌써 6천억 정도를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지금도 약 한 800억 정도는 공매도 잔고가 있죠. 만약 신라젠 주식이 상장 폐지될 경우 공매도 잔액 800여억 원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신라젠 주주들은 왜 거래소가 공매도 세력에 유리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할까. 많은 이들이 한국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아시는데 사실은 사기업인 주식회사입니다. 놀란 것은 한국 거래소의 주인이 그러니까 주주가 국내외 증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공매도가 증권사들 외국계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98%를 증권사들이 주도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거래소를 압박하고 논리를 제공하고 하다 보면 거래소의 기심위원들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2016년 한국 거래소는 공기업에서 해제돼 민간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거래소의 주주 명부를 보면 증권사, 투자회사 등 기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래소 운영에 있어서 우대해야 되는 고객에 대한 구분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기업들 이런 고객들이 소액 투자자들보다는 더 중시해야 되는 고객이라는 어떤 생각은 갖고 있을 것 같다고 추정이 돼요.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과 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 거래소. 이를 견제할 마땅한 제도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어떤 엄정한 심사와 엄정한 집행은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 이들에 대한 국회나 감사원의 감사 기능은 사실상 없어져 버렸고. 경쟁 구조가 아니니까 우리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은,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구조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신라젠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한국 거래소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신라젠 주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상장을 시키는 건 거래소잖아요. 상장 전에 있었던 행위를 상장 심사 과정에서 밝혀낼 수 있었던 일을 어떤 부작이나 선관주임으로 다하지 않아서 심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피디님 말씀처럼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밝혀낼 수 없는 일을 못 밝혔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장한 회사에 행병관이 발생한 모든 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법인이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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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신라젠 거래정지 파문. 눈물 흘리는 피해자만 남았습니다. 거래정지! 부당하다! 한국거래소가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는 9월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재개를 꿈꾸던 신라젠 주주들은 또다시 가슴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야 할 텐데요. 하지만 거래 재개의 희망조차 찾아보기 힘든 주식도 있습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 최은희 씨. 제가 이 주식을 3월 10몇일날 사고요. 3월 21일날 일주일 만에 이게 거래정지가 돼버린 거거든요. 일주일 만에. 저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거래정지라는 거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거래정지를 미리 통보를 안 하고 할 수가 있구나. 2년 전 그녀는 암보험금으로 나온 4천만 원을 ELK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거래정지. 결국 주식은 상장 폐지돼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제가 1년, 2년에 떼돈 번다고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다 투자해놓고 나는 생활비를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너무 원동허가 그래서 제가 너무 기도 안 찬 거예요. 이 일이. 은희 씨가 투자한 기업 ELK는 삼성, LG 등의 휴대폰 액정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이 바이오 붐으로 뜨거웠던 2019년. ELK는 국내 유명 대학의 교수와 합작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공지합니다. 공장의 바이오 엑소점이라는 분야에 유명한 교수가 그 지분을 당시에 지분 인수한다는 그런 계약을 조건을. 그래서 그런 계약을 했고 계약금이 15억을 넣었다는 당시에 얘기가 분명히 공지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아 그러면 이 주식은 틀림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명한 사람이더라고요. ELK의 최대 주주가 된 고 교수는 암치료 물질인 엑소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 개인 투자자들은 그의 명망을 믿고 ELK 주식을 샀습니다. 실제 이 공시 이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상한가 당시 ELK 대표는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았고 잘나가던 주식은 갑자기 거래 정지됐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작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공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상한가에 갔었거든요. 주가가. 뛰어놓은 거죠. 작전기처럼 자기들 간에. 뛰어놓고 자기들 주식을 던지는 거죠. 공시를 올리는 거는 정직한 공시를 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시들 내용을 보고 투자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어떻게 알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좀 반문하고 싶어요. 고 교수가 ELK 신대표에게 준 계약금과 중도금 25억 원도 알고 보니 신대표의 돈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애초부터 사실 이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이 계약이 깨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계약은 최종적으로 체결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끌어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허위공시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ELK 신대표와 고 교수를 신고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2020년 사실 8월 정도에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네.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뭔지. 그럼 뭐 법리나 이런 게 좀 조사할 게 많고 그래서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지연됐다기보다는 계속 수사 중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검찰. 그 사이 담당 검사만 4번 바뀌었습니다. 유명 대학에 재직 중이라는 고 교수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어떻게 ELK와 손잡게 됐을까. MBC에서 찾아왔는데요. 신 대표가 제공한 돈으로 중돈과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이 있었다면 저는 사실은 제가 몰랐다고 해서 그게 끝난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나도 황당하죠. 부도가 났던 ELK는 현재 회생 신청에 받아들여져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신 대표를 만나러 간 피해 주주. 출근 중이던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출근 중이던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지금 여기 주주예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아니 사장님이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 주주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들을려. 여기가 있어요. 대표는 법으로 하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지금 금감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고발해야 된다고 하고 해서 2개월까지. 그 의결을 이미 했어. 2년 전에 벌써. 근데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는 고발 건이고 잘못했고 자본시장판 위배를 하고 분명히 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법이 왜 이래요.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건데. 사과 한마디도 못 듣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위 공지가 의심되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없고 개인 투자자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거래소가 상장 폐지한 기업이 61개. 상장 폐지 사유는 횡령 배임과 회계 비리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범죄 수익금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이런 경제 사범의 형량이 높지 않다는 것. 신라젠 문은상 대표는 불법으로 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지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했던 350억 원의 벌금 마저 최근 2심에서 10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으셨나요? 대표자나 경영자들은 감옥에 갔지만 몇 년 살다 나왔고 사실 그 횡령으로 간 돈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실은 다 은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저기 은닉된 자금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완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특히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적인 이런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사 처벌의 문제에서는 지금의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해서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은 단계라서 범죄를 억제하는 심리적 억제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형이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범죄 수익이 발본 세곤되지 않으면 여전히 생태계는 존재할 수 있으니 범죄 수익을 완벽하게 환수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부처를 좀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주식 관련 거래액이 무려 2경 3,30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산의 4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국내 주식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횡령과 배임, 주가 조작, 견제 시스템 부족 이런 문제들이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고 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 거래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투자자 없는 주식시장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주식시장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